대한민국은 여러분들 며칠 전에 뭐 끝났다 뭐 이런 저답지 않은 그런 방송을 일본 머니잡지에 그런 인용을 해가지고 내보냈는데 결국은 경제 문제라는 것은 자원을 낭비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반드시 벌을 받게 되죠. 그게 이제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쓸데없는데 자원을 낭비하게 되면 그게 개인이든 가게든 아니면 국가든 간에 자원 낭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벌을 받게 되어있는 것이죠. 국가가 그렇게 징벌을 받는 것은 재정위기라든지 외환위기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경제위기 이런 것이 다 자원을 낭비한 그런 어떤 죄값을 치른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여러분들 크게 이야기해서 몇 가지 문제 때문에 아주 어려워질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두 번째는 대중영합주의 그러니까 포퓰리즘이 아주 그냥 극한을 달리게 되고 그다음에 출산율이 굉장히 급감하면서 생산가능인구가 크게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노년층을 부양하기 위해 가지고 세금을 올리고 이런 부분에서 저성장하고 그다음에 재정위기 같은 것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2020년도 4.15 총선 이전에는 선거부정 문제는 포함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아주 큰 문제 포퓰리즘이라든지 재정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큰 과제인데 거기다 더 큰 과제인 선거부정에 의한 일당 지배체제 문제가 겹쳤기 때문에 결국은 비용을 한국 사회가 치룰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홍준표 대구 강력시장 하고 그다음에 강기정 울산 광주 광력시장이 그러니까 광주와 대구를 잇는 고속철을 깔겠다. 이 사람들이 정신들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한참 강의를 다닐 때는 대개 한국이 종축으로 발전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부산 그다음에 광주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축으로는 그게 88고속도로죠. 광주하고 대구를 연결한 통행량이 아주 작은 도로입니다. 통행량이 그러니까 강의를 하러 다닐 때도 이렇게 광주권역에서 울산이나 부산으로 이동한 경우는 아주 드물죠. 그런데 그 드문 경우에 경험해보게 되면 통행량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타당성이 없는 그런 고속도로가 깔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홍준표 씨하고 광기정 시장이 만나가지고 현재 11조를 드니까 이게 이제 시작이 되면 이 예산이 뭐 2배 3배까지 뛸 거라고요. 원래 여러분들 광금 물량이라는 것이 100원에 시작해가지고 공기가 늘어지면서 200원 300원 정도 해서 세금을 대개 빼먹지 않습니까 대구시장은 여야가 합의하고 국회가 결정하면 기획재정부는 따라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표 앞에는 대책이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선거가 여러분들 무너지게 되면 이거를 그렇게 제어할 수 있는 국민의 수단이라는 것이 거의 없어지는 거죠. 지금 11조지만 22조가 될지 33조가 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이제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달빛 고속철도 건설 그러니까 대구하고 여러분들 광주에서 그냥 고속버스를 타더라도 얼마 안 되는 거리를 거기에다 고속철도를 깔겠다는 겁니다. 정말 이 사람들 그러니까 대구와 광주를 잇는다고 해서 달빛 고속철도인데 국민의힘이 109명 민주당이 148명 정의당 1명 무소속 3명 261명의 공동발의했으니까 이미 다 통과가 된 거죠. 이런 정신나간 짓들을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선거 부정 때문에 처절할 정도로 망가질 것이고 동시에 포퓰리즘 때문에 더 바닥이 없을 정도로 망가질 겁니다. 그리고 이 소위 조선사람들이라는 것은 기본 성량이 성량을 도입할 때도 그렇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도입할 때도 그렇고 노동운동도 그렇지만 막 갈 때까지 가보는 것이 조선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도 갈 겁니다. 이게 나라가. 그렇게 여러분도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 비관적인 이야기 때문에 참 우울합니다. 좀 낙관적인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거짓말을 할 수는 없거든요. 낙관적이지 않은데 낙관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대구 광주 간 고속철도는 20년 넘게 검토했지만 경제성이 낮아 그동안 추진되지 않았다. 경제성이 낮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통영량도 그렇게 낮은데 그만큼 광주 대구의 여러분들 교역량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울과 여러분 종축으로 모든 국도가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되지 않습니까. 대구 광주 간 88올림픽 고속도로가 처음에는 2차선의 출발을 지금 한 4차선 정도 됐을 겁니다. 아니면 동서합의 명분으로 1984년에 개통됐는데 전국 고속도로 평균 통영량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걸 또 건설하는 겁니다. 정말 참 결국 한국은 자원을 경제적인 자원을 낭비한 죄 때문에 재정위기를 겪고 경제위기를 겪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타이밍이 문제지 그걸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체 차원의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것이 거의 없어진 사회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된 거죠. 다시 여러분 정리하게 되면 이 나라는 선거 부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대중영합주의 포퓰리즘 여름 열풍이 불어닥칠 것이고 그다음에 앞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 저출산 문제가 고차가 될 것이고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교역 조건이 악화될 것이고 경쟁력이 낮아질 것이고 외화 가득률이 여러분들 낮아질 것이고 재정위기가 발생할 것이고 통화를 남발할 것이고 그의 인플레이션 여러분들 극성을 부리는 결국은 재정위기하고 경제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겠죠. 외로운 의로운 비 말씀처럼 조선인은 발등에 뿔이 떨어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사이토 총독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다는 뻔히 날아가 가는 길이 보이는데 일당 지배체제가 고착이 돼 가지고 국민들이 죽을 고생을 할 것이 뻔히 보이는데 공천에 목을 맨 국힘당이나 대통령은 선거 부정을 깔아뭉개고 그냥 국민들이 선거 부정의 나락으로 가는 것을 모르는 척 하지 않습니까 조선인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도 뭡니까 모르는 겁니다. 나중에 막 불이 날 때 정도 되면 정신을 차릴까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